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월의 암송 9절인 10편 1편 3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쿱란이라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전 재산을 공동체에 양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에세네파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자발적인 가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유 재산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초대교회에서는 각 사람의 재산을 팔아서 즉 사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얼마를 감춘 것이 아니고 얼마를 감추고도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만하고 속인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자발적인 나눔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 사람이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갈라데소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은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그들이 가진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즐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관대함과 너그러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관대하고 너그러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대하고 너그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은사, 경험, 모든 삶의 자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저희들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